올 봄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를 보이며 오늘 거리 곳곳도 봄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커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며 낮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수원의 아침기온은 12도, 한낮 최고기온은 1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흐리다 수도권으로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남부지역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이 되겠는데요. 내일 나오실 땐 잊지 말고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하고 비도 내리며 내일 공기는 청정하겠습니다. 다만 낮기온이 조금 내려가겠는데요. 내일 한낮 최고기온은 안성이 17도, 수원과 우산, 용인과 평택은 18도, 안산과 화성은 19도, 안양은 20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로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가운데 낮 동안 완연한 봄날씨가 함께하겠습니다. 비상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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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